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두 달 만에 초고속 혼인 신고를 해 화제를 모았던 선우은숙, 유영재 부부가 재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습니다. 초고속 혼인 신고만큼 갑작스럽긴 하지만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재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두 사람이 삐걱거리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감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며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곧 전해질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죠. 선우은숙은 배우 이영하와 지난 1981년 결혼 후 지난 2007년 결혼 26년 만에 이혼한 바 있어 유영재와의 재혼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결혼 발표 이후 선우은숙은 방송에 출연해 달달한 신혼 2개월 차 일상을 가감없이 고백해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폭로가 시작됐습니다. 선우은숙은 남편 유영재 아나운서와 재혼 생활에 대해 언급하며 한숨을 쉬어 그 이유를 궁금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남편 밥 해먹이느라 지쳐서 그런다. 그 사람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친 것부터 나오네. 신혼이 한주는 행복하고 한주는 정신없어 변화무쌍한데 몇 주가 되니 지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선우은숙은 남편은 평생 시켜 먹거나 나가서 사 먹으니까 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다. 바깥에서 먹는 밥이 너무 싫은 거다. 요즘 배달 음식이 잘 돼 있으니까 시키면 좋은 게 오는데도 그게 싫다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우은숙은 바쁜 스케줄에도 도우미 아줌마를 쓰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서 집에서는 거의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도우미가 오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선우은숙은 밥은 해먹어야 하니까 아침에서 먹여보내고 나가서 라디오 하면 방송 잘하고 있나 나도 듣는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 되면 저녁 준비한다. 집에 와서 저녁 먹으면 본인 유튜브 해야 한다고 방에 들어가고 난 설거지 등 뒷정리하고 나면 밤 11시가 다 된다. 내일은 뭘 해주나 싶어서 밥 생각에 지쳐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설 연휴 15명의 시댁 식구를 모시고 대접해야 하는 상황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선우은숙은 내가 15명 떡국 만두국 그리고 다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누나도 잘하고 제수씨도 잘한다고 하더라. 이게 너무 부담스럽더라요. 이번 설은 15명의 시댁 식구들과 집에서 대접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에도 신혼과 180도 달라진 모습을 폭로했는데요. 방송에서 총각 행세하는 남편에 대한 토로가 이어지던 중 선우은숙은 남편 유영재에 대해 총각 행세하는 건 아닌데 혼자 산 지 오래돼 싱글 같은 느낌이 있다. 아내에게 벗어나고 싶은 게 순간순간 나온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말하면 머리광이 그렇게 심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두 사람의 깊어진 부부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결혼 8개월 만에 떠난 신혼여행에서 극에 달했던 것인데요. 신혼여행에서 선우은숙이 나 좀 사랑해줘 오늘부터 허니문이야? 라고 물었고 유영재는 허니문 베이비 자신 있어? 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에 선우은숙은 난 허니문 기간을 못 느꼈다. 너무 바쁘기도 했고 힘들었던 것 같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당신이 생각한 것에 차이를 느낀다고 속마음을 꺼냈는데요. 그러나 유영재는 자기 나 사랑해? 끝없이 묻는다며 선우은숙의 사랑 확인을 갑갑하게 여겼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맞지 않는 여행 스타일로 계속 갈등을 보였고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동의 없이 일정을 바꾸거나 당신이랑 나랑은 여행 스타일이 안 맞네 등의 날이 선 발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잔뜩 예민해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유영재와의 대화 도중 선우은숙은 당신은 따뜻함이 부족해. 배려가 없어. 결혼을 내가 어느 날 느닷없이 했어? 당신은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는지 궁금해. 당신도 행복하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영재는 답답함에 호텔방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홀로 남은 선우은숙은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며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결국 호텔방으로 돌아온 유영재는 왜 자기랑 결혼했느냐고 물었을 때 말을 해야하라 라고 하지 않았냐라며 조심스레 말문을 틔웠는데요. 이어 그는 자기 좋아하니까 결혼했고 자기 사랑하니까 든든하게 내가 당신 옆에 있어주고 싶으니까 결혼한 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유영재는 앞으로 잘할 테니까 마음을 열어라라며 컵라면을 꺼내들었습니다. 내가 잘하겠다라는 유영재의 말에 선우은숙은 자기만 잘해? 나도 잘해야지라고 답하며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화해의 대화 이후에도 두 사람은 즉흥 손님 맞이 혼자 앞서 나가버리는 유영재 등 맞지 않는 성격 탓에 갈등을 보였습니다. 신혼여행에서 화해도 잠시 선우은숙은 다시 남편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결혼 후 집에서 설거지 한 번 안 했다고 남편에 대해 폭로한 선우은숙은 남편 반대를 무릅쓰고 가사도우미를 몰래 쓰고 있다고 했는데요. 선우은숙의 주장들의 유영재도 반박했죠. 관리비 제한에 대해 유영재는 제가 관리비를 책임진다. 두 자릿수였다가 세 자릿수가 됐다. 집도 규모가 달라졌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 전역값은 물가 상승으로 최근에 1만 5천원으로 올렸다고 변명했습니다. 선우은숙은 재혼 1년이 넘은 시점에서 혼자보다는 낫다며 그 이후로 내가 요새 아팠다. 옆에서 걱정하더라. 꼭 자기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남편이 주는 것과 자식이 주는 게 다르다고 유영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올해 1월 초 방송분에서 역수리는 부부의 궁합을 맨날 싸우고 챗바퀴를 돈다. 두 분 다 올해 2024년부터 좋은 운에 진입한다고 풀이했는데요. 이어 여자분 혼자 긍정적으로 칼을 가는데 다음 남자 운이 없어서 깨지지도 않는다며 선우은숙에게 이 남자만 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만한 남자 운이 없다. 그래서 유영재 씨가 의문의 1승 2승 3승을 하다 여기까지 온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선우은숙은 여느 부부처럼 티격태격한다. 어제도 각서 하나 받았다. 내가 맨날 이러는데도 헤어질 것 같지는 않더라며 남편에게 받은 각서 덕분에 좋아진 기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영재는 가출했고 그 이유를 선우은숙에게 돌렸는데요. 결혼 전 요구했던 부분을 선우은숙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영재의 요구는 운동을 루틴 있게 해라 밀가루 음식 자제해라 등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영재는 선우은숙이 시댁을 축제같은 마음으로 선뜻 가지지 않은 것에 서운함을 토로했죠. 지난 2월에는 출연해 지난 1년간 배우자 선우은숙과의 결혼기간 동안 존중과 배려신뢰의 믿음을 소홀히 하여 아내에게 심한 모욕과 자존심, 상처 등 지울 수 없는 극한 고통에 처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개했었는데요. 이어 3월에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나, 내가 이렇게 살 거면 왜 결혼했나라는 이런 생각을 계속했다.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는데 결혼하고 두 달도 안 됐는데 이 생각을 계속하고 살았다. 근데 나는 나의 반성이 없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잘못하고 그러면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다 보니 해결책이 없더라. 사느니 마느니 하면서 다투다가 각서까지 받았다고 그간 남편과의 갈등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은숙은 남편 유영재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는데요. 선우은숙은 어느 날 내가 이 사람이 옆에서 고라떨어져 자는 모습을 1시간 반 동안 가만히 봤다. 보면서 내가 되게 잘해야 하겠다. 내가 좀 내려놓아야겠구나라고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나는 위기도 있었고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하고 각서 쓰게 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부대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 그런데 남편은 힘들다는 말을 나한텐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자다 눈을 뜬 유영재와 눈을 마주쳤다는 선우은숙은 내가 더 잘할게 라고 했더니 남편이 어떻게 잘해? 당신 나한테 잘하고 있잖아 라고 하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이 더 반성이 되고 더 감동이 됐다. 내가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더 감동을 하고 정말 잘해줘야겠다 싶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의 합리화는 어려웠나 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는데요. 얼굴도 안 본 상태로 8일 만에 결혼했다는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60대의 나이의 혼인신고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보였지만 18개월 만에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맞는 사람과 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각자의 인생을 즐기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